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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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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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정민 박정민 가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빨리 만나러 올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럼 저도 이렇게 아이들 만나러 올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깐 너무 아쉽지만 네, 박정민씨가 한국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복숭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또 스케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